지금부터의 내용과 간증은 현신의 권사의 능력의 증언에 나오는 간증들입니다. 김자욱 권사의 간증. 그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20세가 되도록 주님을 모르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연예계에서 이름을 날리고 한국 최고의 배우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알아보는 유명인사가 되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불안했다고 합니다. 인기와 부와 명예는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절에 다니면서 불공을 드렸지만 여전히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폈는데 전도서의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대도다. 그리고 그날 밤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큰언니가 사망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큰언니는 얼굴도 더 예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부잣집으로 시집을 가서 남부러 올 것이 없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런 언니가 갑작스럽게 죽었다는 소식은 유명 배우 김자욱을 더욱 절망 속으로 빠뜨렸습니다. 그런 절망 속에서 그녀는 필사적으로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다니지 않고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열심히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면서 성령을 받으니까 뉴스에서나 나오는 살인자나 강도만 죄인인 줄 알았는데 자신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나의 죄를 담당해 주셨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김자욱 권사는 마음에 있는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든지 주님께 맡기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주변 환경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맡기면서 사는 것이 달라졌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기쁘게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직장 문제 등등 그 전에는 자신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자욱 권사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영훈 목사 간증 제가 이영훈 목사가 미국에서 베데스다 대학교의 총장으로 학교를 섬기면서 이제 미국 정부로부터 학력 인가를 다 받아 정식 대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 목사님께서 이제 거기서 일이 끝났으니 동경으로 가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삿짐을 싸고 한국에 와서 목사님께 목사님 명령 받들어서 제가 내일 동경으로 들어갑니다. 목사님이 나를 가만 보시더니 가서 교회 지어라. 그래서 동경에 가보니 교회를 지을 상황이 아닌 것이 그 이전에 있던 목사님이 교회 건축 헌금 다 모아놓던 것을 가지고 우리 조 목사님을 등지고 떠났어요. 그 당시 교회 재산이 30억엔 그러니까 300억이 넘는 재산을 갖고 떠났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지니까 공원에서 예배드리고 여기 옮겨 다니고 저기 옮겨 다니고 그렇게 8년을 옮겨 다녔어요. 그런데 가서 교회를 지으려 하니 천문학적인 숫자에 돈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기도할 때 지금부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해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1년 내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삼아 와타시오 아와렌데 쿠다사이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마다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는지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그냥 설교 들으면서 그렇게 울어요. 그래서 지금도 동경교회에 가보면 이 장이자 위에 큰 크리넥스 티슈 박스가 두세 개 있는데 성도들이 그냥 와서 한참 말씀 듣고 울고 어떤 분은 크리넥스 박스 거의 반 이상 뽑아가서 다 쓰고 그렇게 눈물에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매시간시간 그렇게 막 은혜를 부어주어서 눈물이 쏟아내게 만들어주셨어요. 그 결과 1년 반 후에 하나님께서 동경 한복판의 8층 건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얼마가 감사한지 한 200억회는 저 건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새성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기뻐뛰고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양했던 날이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김을 받으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업하러 오신 사장님 한 분이 계신데 일본에서 동경에서 크게 사업을 하시는데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어요. 평생 처음 교회를 나왔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예수를 안 믿었었고 일본에 와서 그 지사에서 이제 사장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교회에 딱 이제 인도함을 받고 앉았는데 찬송도 모르겠고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또 통성 기도를 하는데 다들 기도하는데 무얼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가만히 있어 보니까 목사님 기도나 따라해야 되겠다. 그렇게 눈치를 보다가 제가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래서 자기도 그냥 따라했대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이 임해가지고 눈물 콧물이 쏟아지고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와서 신방 와서 예배 받으려고 해서 그 집에 갔더니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전도 받고 교회 나오게 되었는데 찬송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 기도 따라하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교회에서 그들이 예수 기도라는 것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몸이 아플 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자녀들이 속을 썩일 때 가정에 여러가지 풍랑이 일어날 때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분노하지 마시고 주님께 조용히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근율히 여겨주시고 모든 절망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강서진 집사 간증 교통사고로 인한 척추마비를 고쳐주시다. 유치원 원장이었던 나는 학부형으로부터 전도를 받았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역장이라는 아이의 엄마는 나를 위해 아침마다 작전기도를 드렸고 그 열심에 1998년 1월부터 남편과 함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게 됐다. 당신은 초신자라 예배 시간 늦이마기 성전에 들어와 부속성전 뒷자리 혹은 돗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렸다. 그것도 매주가 아닌 한 달에 한 번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 그해 5월 나는 돌아가신 지 일주기가 된 형부의 추모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모래를 실은 트럭 운전자가 낸 음주운전 사고였다. 이 사고로 나는 경추 5, 6번이 골절돼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처음에는 이렇게 며칠 병원에 누워 있으면 바로 회복돼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겠지라고 믿었다. 하지만 나는 전신마비가 됐다. 다만 운이 좋으면 휠체어를 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가족 중 어느 누구도 내가 받을 충격 때문에 사고 결과를 솔직히 말해주지 않았다. 아무것도 모르고 병원에 누워있던 나는 갑자기 찬송가가 듣고 싶었다. 주기 도문도 외우지 못하는 초신자였는데 왜 그렇게 찬송가가 듣고 싶던지. 며칠 후 나를 전도했던 학부영이 조심스레 병문안을 왔을 때 찬송가가 듣고 싶다고 했다. 그 후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 초신자였던 남편은 병간호는 물론 퇴근 후 100일 동안 평일 철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고 방언이 터졌다. 이후 나는 수술을 통해 왼쪽 마비는 풀렸지만 오른쪽을 전혀 쓸 수 없는 반신마비가 되고 말았다. 당시 5살이 된 딸아이가 가장 큰 걱정이었다. 절망 앞에 선 나를 위해 교구 식구들은 쉬지 않고 기도해주며 희망적인 메시지를 계속 전해줬다. 하지만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았다. 그때 오살리 최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에 가고 싶었다. 잘 움직일 수 없기에 한 번 가면 적어도 3, 4일 많게는 일주일 넘게 기도원에 머물며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매달려 기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위성을 통해 조 목사님의 수요 강의를 듣고 있는데 뜨거운 기운이 갑자기 아픈 내 허리에 꽂히는 기분이 들더니 몸이 가벼워졌다. 불편한 몸 때문에 유치원을 그만두고 대신 예배와 성경 공부를 위한 성경학교, 성경대학을 열심히 다녔다. 은혜가 넘쳤다. 이때 딸아이 출산 후 그렇게 바라던 둘째를 임신하게 됐다. 병원에서는 체중이 3kg 이상 늘면 몸에 무리가 온다고 했다. 더군다나 임신은 안 된다며 출산을 강하게 부정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자 기도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펼쳐둔 성경책에서 성경 말씀이 살아 움직이듯 위로 떠오르는 것이 아닌가. 바로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는 예레미야서 말씀이었다. 나는 둘째 임신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확신했고 믿음으로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다. 그러자 그렇게 아팠던 허리통증이 그날을 시작으로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전혀 아프지 않았다. 오른쪽 장애를 깨끗이 고침받은 것이었다. 할렐루야. 2004년에 태어난 둘째는 건강한 아들이었고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다. 나는 아들이 어릴 때 함께 보금전도 지은 행복으로의 초대를 사람들에게 전하며 전도에 힘썼다. 지난해 집 근처인 강남성전으로 교적을 옮긴 뒤 지역장으로 활동하며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을 전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다. 내가 아플 때 나에게 희망을 주고 내 믿음을 키워준 지 구역의 중요성을 알기에 지역장의 사명을 귀히 여기고 교구 식구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사명자가 되겠다. 김인식 감독 간증. 2017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WBC 한국 대표팀 김인식 감독은 예수님을 안 믿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에 예수님 믿고 6개월 만에 위기가 왔습니다. 내경색이 와서 오른쪽 팔과 다리를 쓸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부인과 온 가족이 기도한 결과 한 달 반 만에 회복되고 2006년 1월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3월 WBC에 나가 우리나라 프로야구를 4강에 들게 했고 2009년에 준우승, 2015년에 제1회 프리미어 11을 우승으로 이끈 명장이 됐습니다. 김 감독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40년 동안 마시던 술을 다 끊어버리고 시원한 녹차로 바꿨습니다. 담배도 끊어버렸습니다. 한 번은 기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감독님, 승패가 갈리는 긴장과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깁니까? 김 감독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배로 이기지요. 그리고 경기장에서는 예배가 없기 때문에 혼자 찬송을 부릅니다. 제가 즐겨 부르는 찬송은 죄 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죽게 맡기세 입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 마음에 평화가 밀려오고 그때 주시는 평정심을 갖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만난 예수님, 문왜란. 국내 여성 카피라이터 1호 어머니가 파킨슨병으로 10년 넘게 아프셨다. 마음을 다해 돌봐드렸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6개월 전 너무 힘들어서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죽고 싶어.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그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2011년은 암흑의 시간이었다. 너무 슬픈데 죄책감에 눈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다. 심한 우울증에 빠졌다. 그때 제 기도는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다른 것은 아무 소용없다고요. 성경 말씀을 필사하던 어느 날 환상처럼 주님이 지옥의 끝에서 저에게 나 외에 다른 것을 원하는 게 있느냐고 물으셨어요. 0.1초도 고민하지 않고 주님 이외엔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다고 고백했어요. 눈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지고 놀라운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어요. 진짜 다이아몬드를 손에 쥔 난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문왜란 대표는 소명 이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다. 예배드릴 시간이 없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의지적으로 떼어놔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유지될 때 하고자 하는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제 삶을 통해 검증된 은혜입니다. 나훈성 집사 간증 하나님 만나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나는 두 얼굴로 살았다. 밖에선 성실한 직장인이었지만 아내선 독재자나 다름없었다. 130여 명이 근무하는 인쇄회사에서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한 덕분에 나는 회사에서 다른 동료들에 비해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 그런 나를 위해 아내는 최선을 다했다. 늦은 시간에 귀가해도 아내는 갓 지은 밥으로 식탁을 차려줄 정도였다. 하지만 나는 고마움보단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아이들에게도 늘 명령하고 지시했다. 내가 가장이니까 내가 돈을 버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허리디스크 수술이 내 삶을 일순간 바꿔놓았다. 수술 후 극심한 후유증 때문에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말았다. 계속되는 통증으로 7년여를 집에만 있었다. 나를 대신해 생계를 이어가던 아내는 경제적 압박감 등으로 예민해졌다. 경제력은 상실했지만 여전히 일방적이고 권위적이었던 나는 아내에게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표현하지 못했다. 전쟁을 치르듯 아내와 부부싸움을 했다. 매일 술을 마셨고 삶을 놓아버리고 싶은 순간도 여러 번이었다. 우리 가정은 위태로웠다. 교회에 다니던 아내는 마포대교구의 목사님과 구역 식구들의 도움을 구했다. 그들은 우리 부부와 가정을 위해 기도해줬고 집에도 자주 신방을 왔다. 그때마다 나에게 교회에 함께 갈 것을 권면했다. 아내도 내가 교회만 다니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며 제발 교회에 함께 나가자고 부탁했다. 더 이상 아내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나는 억지로 교회를 따라 나섰다. 젊은 시절 타종교를 믿던 나에게 예배 시간은 도저히 적응하기 힘든 것이었다. 설교와 찬송, 기도 모든 예식이 어색하고 불편했다. 맹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던 어느 날 교구 장로님께서 영성훈련 프로그램 파더스드림을 추천해 주셨다. 등 떠밀려 등록한 프로그램이었기에 한 번만 나가고 안 나가려고 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는 참으로 놀라운 체험을 했다. 프로그램의 시작과 함께 찬송을 부르는데 심장이 쿵쿵거리는 게 아닌가.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올라왔다. 눈물조차 메말라버린 나이인데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도 잊은 채 안경 속이 눈물 범벅이 되도록 울고 또 울었다. 그 동안에 삶이 너무 힘들었던 것일까? 가족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 핵기에 계속 파더스드림에 참석하게 됐다. 그리고 그 눈물의 의미를 깨닫게 됐다. 권위적으로만 살아온 가장으로서 나를 돌아보게 된 것이다. 가장 먼저 한 일이 아내와 자식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거였다. 하나님께는 회개 기도를 드렸다. 오랫동안 기다려주셨던 주님은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고 나의 삶을 풍성하게 인도해주셨다. 어느 날 주의레벨을 드리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왔다. 아멘을 외치면 신이 낫고 감사가 넘쳤다. 허리의 통증도 차츰 회복되어 보안업체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의 무엇이든 하고 싶은 마음에 파더스드림의 스태프로 봉사도 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교회가 최우선이라는 것이다. 내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아내가 나를 이끌어줬지만 아내가 힘들어할 때는 내가 먼저 아내를 이끌고 교회에 가는 날도 생겼다. 뿐만 아니라 교구에서는 구역장 직분도 맡았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나는 여전히 두 얼굴로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세상에 걱정과 근심을 안고 살았을 것이다.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쁘다. 최영매 성도 간증 우상숭배의 죄악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해주시다. 시집을 가서 보니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종갓집 아홉대 장손의 며느리였습니다. 신혼의 단꿈을 꿀새도 없이 결혼을 하자마자 모진 고생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1년 12달 내내 크고 작은 제사를 준비하고 치르는 일은 다시 그때를 생각하고 싶지 않을 만큼 그 수고와 번거로움이 이루 형용할 수 없이 지긋지긋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연말이 되면 산자를 비롯하여 각종 제사 음식과 용품을 섯달 내내 정성껏 준비하여 정초의 제사상을 차려내고 며칠 동안 계속해서 집안 어르신과 손님들을 대접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우상숭배를 하던 집안이 결국에는 망하여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인생에 아무 낙이 없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하던 저에게 먼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중이던 제 사촌이 매일 같이 복음을 전하며 교회에 나가라고 강권하였습니다. 교회에 나갔더니 너무도 좋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혼이 거듭난 후에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제 우상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치그치그했던 제사상 차리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어서 좋았습니다. 사촌 오빠의 권유와 도움으로 생계를 위해 식당을 차렸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분주한 중에도 주일 예배와 금요기도회뿐 아니라 새벽 예배까지 열심히 참석하였습니다. 몹시 피곤한 몸으로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다 보면 큰 위로가 임하고 힘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저의 믿음이 나날이 굳세워졌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그 사이 결혼을 한 큰 아들과 둘째 아들로 인해 어느 때부터 마음고생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동안 잘 살던 큰 아들과 며느리가 이런저런 일로 자주 다투고 둘 사이에 불화가 지속되더니 급기야 이혼 이야기가 나오고 끝내 별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들을 딱 1년만 떼어놓겠습니다. 서로 떨어져 지내는 중에 가정의 소중함과 각자의 책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큰 아들의 가정을 믿음과 사랑의 가정으로 잘 이끌어주지 못한 저를 용서해 주시고 1년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더 좋은 모습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다음 별거를 허락하고 제가 두 손자를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딱 1년이 되었을 때 그토록 완강하던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부가 다시 합치고 열심히 살겠다면서 용서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너무도 기뻐서 혼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그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을 하던 둘째 아들에게 어느 때부터 연락이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하는 사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그만두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작은 아들은 크게 상심하고 좌절하여 술을 많이 마시고 거에 패인이 되다시피 하였으며 며느리와도 따로 떨어져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비하시고 근율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아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인도해 주신은 은총 속에서 살게 해주시도록 강구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그동안 연락이 끊겼던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 교회에 다니고 있고 그 교회에서 마련해준 거처에서 기거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동안 제가 그토록 열심히 복음을 전했건만 도통 귀를 기울이지 않던 아들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함으로 뜰 듯이 제 마음이 기뻤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는 일보다 예수님을 믿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애하고 의지하며 섬기는 생활을 하는 것이 큰 복이라며 위로와 격려의 말을 아들에게 해주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돕는 손길도 보내주신다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둘째 딸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가지 교회와 성도를 위해 봉사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저희 집안의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제 마음이 무척 기쁘고 제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녀와 그 가족이 있어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많이 부끄럽습니다.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애쓰고 있는데 이들을 저희 생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구원의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5장 10절 하신 말씀과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나이가 많고 따라서 몸이 성치가 않아 마음과 달리 주님의 일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여 병원 신방 등 할 수 있으면 전도하고 봉사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구역장으로서 저보다 나이 많은 올해 97세된 집사님을 섬기며 함께 구역예배를 드리고 구역장 기도회에서 복음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마음이 허전하고 편치가 않아서 아무리 몸이 불편해도 참석하게 됩니다. 다른 구역장님들과 함께 교회의 목표와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구역 성도님들과 또 전도의 열매를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무척 즐겁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하는 교구의 총력 전도에 동참하는 것 또한 저의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함께 전도하고 돌아오면 그렇게 마음이 상쾌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무릎이 시원치 않아 오래 걸을 때는 절뚝거리게 되어 혹시 다른 구역장님들에게 패가 되지나 않을까 염려가 되면서도 그렇게라도 참여하지 않으면 일주일 내내 허전하고 답답한 심정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목요일 아침이 되면 먼저 교구장님에게 전도사님 오늘은 어디로 전도 나가나요? 하고 조심스럽게 전화를 드리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직접 전도를 못 나가고 기도만 하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다시 열심히 전도의 일선에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